Hey!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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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함께 랏어 비나 펑키, 클리털 크리스마스 펑키, 클리털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엔닉스입니다 멤버들 크리스마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대요 우리 다 함께 외쳐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엔사 저희 엔닉스가 엔사와 함께 맞이하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퍼스트 인터믹션 싱글, 펑키 글리터 크리스마스로 돌아왔습니다! 펑키 글리터 크리스마스는 앤서와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기는 내용을 담은 첫 시즌송인데요. 여러분 펑키하고 글리터한 크리스마스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들 파티할 준비 되셨나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 슈스데에도 크리스마스로 도착했대요. 앤믹스의 펑키 글리터 크리스마스가 지금 슈퍼스타 제야비네이션에서 업데이트되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특별한 페나 카드와 신나는 미션 이벤트가 놓치지 말고 꼭 즐겨보세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엔 앤믹스랑 같이 따뜻한 슈스데 크리스마스 파티 어떠세요? 모두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앤믹스였습니다. 크리스마스인 슈스데에서 만나요. 안녕! 펑키 글리터 크리스마스 트위스aan었으세요 잠시 환경에 빠른 도착 에서 만나요. 크리스마스arth 이據 vào 찐의 비 aquele 날껑이죠.